안녕 오늘은 사당으로 나왔어 여기 저번에 가려다가 웨이팅이 심각하게 있는 사당역 조개집 맛집 조개밭에 찾아갔어 우리는 한 5시쯤 가니까 사람이 없었어 조개 가격은 2인 4만 9천원 3인 6만 7천원 가격은 비싸지 사실 조개집집 어딜 가도 엄청 비싼거 같아 특히 우랑리 가면 사장님이 눈탱이를 두번 치잖아 조개 시키면 정말 커다란 소태 나오고 거기서 뚜껑 닫고 한번 더 끓여야돼 기본 안주로 오징어 튀김 군만두 그리고 여기 보리밥이 뭐한 리필이야 참고하도록 해 하이볼도 3플러스원 행사에서 시켰는데 하이볼은 비추천할게 조개집 맛은 뭐 다는 그런 맛이야 근데 치즈가 같이 있어서 가리비에 푹 담궈서 먹으면 맛이 괜찮아 가게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가 확 트여있고 마무리로 칼국수 사리까지 넣어서 먹었어 그냥 깔끔하게 먹고 왔는데 가격이 좀 비싼 편이야 그리고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어 그 정도로 맛이 검증됐다는 얘기 같아 다음에 사당에서 모임 있으면 한번 가봐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할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